네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르키디스의 기르십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자 오늘 증시 매우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늘 또 화이팅! 오늘 코스피는 무려 1.1% 상승하고 있습니다. 물론 슬금슬금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기분은 좀 나쁘지만 마지막까지 잘 버티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이 와중에 매동은 좋습니다. 개인 매도, 외국인 매수, 연기금 매수 중 그렇다면 연기금 뭘 사고 있나? 삼성전자, 에코프로머티리얼즈, 네이버, 삼성전기, 엘지노텍, 포스코디엑스, 에스캐닉스, 한미반도체, HM에 포스코프채엠을 매수합니다. 다음으로 코스닥은 조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. 0.8% 상승하고 있지만 하락폭이 조금 큰 모습입니다. 환율은 5.4원 하락해 1,335.6원 미국 선물은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2천억대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오늘 증시가 좋은 와중에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매우 마음에 안 들죠? 장 막판까지 조금 긴장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최선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미쳤습니다. 나스닥이 1.3% 상승. 엔비디아는 최고가를 또 써냈고요. 게다가 TSMC가 그 주인공이었죠.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올해 실적이 기대가 된다.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어제 10%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그 영향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가 받고 있죠. 마지막으로 애플도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애플 관련주 좋은 모습 나타냅니다. 시가총액 상용되는 상승이 많습니다. 코스닥도 상승이 많지만 이 와중에 에코프로 BM, 에코프로, LNF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 아마도 증시가 좋은 와중에 테슬라가 하락하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가한 섹터는 반도체 관련주, 온디바이스 AI 관련주, CXL 관련주 등등 반도체 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. 그 화면 약한 섹터는 2차전지 플러스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그러한 시기준 외국인 매산을 받은 삼성전자, SKNX, HD, 현대일렉트리, 카카오, LG노템, 삼성전기, 현대로템, 영풍제지, BH, SKIT를 매수합니다. 빠이요!